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출범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이 포럼을 설립해 비회원국으로도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회의와 연계해 배터리 음급제 핵심 원료인 흑연 공급망 심층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